코인 자매 핫코인, 핫한 코인 메탈을 분석해드립니다. 코코샤인 이지영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찾아뵙는 것 같네요. 오늘의 온체인 데이터도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함께 분석해 주실 핫코인은 올해 마지막 호재입니다. 비트코인 4년 만에 업그레이드 소식과 함께요. 중국 암호화폐 금지로 반사 이익을 받는 코인들은 어떤 건지 그리고 유니스왑과 스시스왑 체력들이 검색하는 탑10 코인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1년 최고의 코인으로 등극할 코인은 과연 어떤 걸까요? 먼저 한 주간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 또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좀 흥미롭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시장에 관해서 공포심리들이 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의 현 시점에 관해서 점검을 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지금 현 시점에 관한 또 비트코인 점검과 함께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었죠. 중국의 규제에 관한 부분들이 온체인 데이터에 그대로 나타났던 또 그러한 사례들도 좀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기반으로 제가 설명해드릴 온체인 데이터는 SOPI 지표라는 겁니다. 지표를 보면서 역시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황 색깔 표시를 보시면 되는데요. 1이라는 기준선을 토대로 만약에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일전에 2만 달러에 구입을 했고 후에 누군가에게 4만 달러에 보냈다라고 한다면은 4만 달러 나누기 2만 달러라고 해서 2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1이라는 그러한 숫자는 이익도 손해도 아닌 또 그러한 상태인데 일전에 알려드렸던 온체인 데이터랑 좀 비슷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SOPI 지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의 상태를 좀 파악을 할 때 참고를 많이 하는 온체인 지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통상적으로 SOPI 지표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일 때 1 이상의 수치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간 박스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제가 가지고 온 부분이 올해 불장의 시기인데 올해 불장 시기에도 역시 SOPI 지표가 1 이상의 수치로 계속해서 기록이 됐었고 어찌 보면은 약간 커플링의 느낌까지도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 SOPI 지표가 1 이상에 많이 포진되어 있으면 우리가 상승장의 연출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또 1 아래로 포진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락장의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 보통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요. 보시면은 역시나 이 상승장이었을 때 이 검은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인데 상승장이었을 때 이 SOPI 지표도 1 이상의 수치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이 시작이 됐을 때 1 아래로 좀 하방으로 많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다시 한 번 상승이 시작이 됐을 때 또 1 이상으로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끔 이 SOPI 지표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최근에 SOPI 지표도 상당히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최근 지표를 한번 표시를 해놨는데 역시나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았던 기간에는 이 SOPI 지표가 원래는 1을 좀 넘어가 있다가 다시 한 번 1과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었고 저도 그래서 SOPI 지표를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해봤는데 최근에 갑자기 SOPI 지표가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원리로 봤을 때는 SOPI 지표가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 그럼 다시 한 번 이 상승장이 도래를 할 것인가? 지금 시장에 악재가 너무나 많은데 SOPI 지표는 왜 이렇게 갑자기 상승을 했지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사실 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상승으로 포진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갑자기 상승을 하는 그러한 이유에는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다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거래소의 물량이 많이 풀렸고 오래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던 분들께서 이익 상태인 상태로 이 거래소에 이 비트코인을 내놨다라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불안한 시그널로 감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 개인적으로 고민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일단 추적을 해봤습니다. SOPI 지표가 최근에 바로 이틀 전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상승을 했나 추적을 한 번 해봤더니 역시나 A SOPI 지표는 더 크게 상승을 했고 추적을 해봤더니 한 거래소에서 이제 물량이 급격하게 풀렸는데 그 거래소가 바로 후오비 거래소였습니다. 최근에 후오비 거래소에 관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1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후오비 거래소에 좀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중국에 있는 암호화폐 시장을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거는 이제 불법적으로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라고 그렇게 좀 발표를 했었고 중국 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에 있는 이제 중국인들도 아예 거래를 못하게까지도 좀 막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었는데 후오비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거래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후오비 거래소에서도 연말까지 내가 중국인들을 모두 다 어찌 보면 내쫓겠다. 중국인들 거래를 중단시키겠다라는 그러한 또 뉴스 보도까지가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또 시장에 충격을 줬었는데 사실 온첸데이터상으로 먼저 이러한 지표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오비 거래소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풀렸는데 그 이후에 좀 뉴스가 터져 나와서 저도 굉장히 우려와 걱정이 많았었고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갑자기 비트코인의 이런 중국인들의 물량이 풀리게 되면은 지금 안 그래도 여러 가지 공포심리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인데 이렇게 공포심리가 계속해서 증폭이 되면은 투자자분들도 물량을 갑자기 던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하락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던 그러한 또 온체인 데이터상의 데이터 통계였는데 굉장히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이 모든 물량을 고래들이 전부 다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또 온체인 데이터로 포착을 했었거든요. 100개에서 이제 만 개의 보유 지갑을 가진 고래 지갑 온체인 데이터인데 8만 개의 물량, 후오비 거래소에 갑자기 1만 개의 물량이 풀렸고 그리고 그 여타 다른 시장의 공포심리로 인해서 거래소의 물량을 풀었던 많은 투자자들이 있었겠죠. 하지만은 고래들은 이 물량들을 모두 다 어찌 보면 받아 먹었다. 오히려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부분들이 바로 어제장에 있는 그 온체인 데이터였어요. 그러한 부분들로 포착이 됐을 때 좀 안심을 했었던 부분들이었고요. 지금의 좀 시장이 굉장히 또 우리가 불안감이 많은 시장이긴 하지만은 또 다른 지표들을 함께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 부분은 이 이벤트는 이제 중국의 규제에 대한 이벤트는 다행스럽게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고래들이 다 물량을 매집을 해 줌으로써 조금 단기적인 이슈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도 한번 봐야겠죠. 현물 거래소 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의 양은 역시나 이 거래소의 양이 비트코인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가격 상승에는 좋습니다. 파란 선이 이제 거래소의 비트코인의 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좀 양호한 상태로 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도 계속해서 이 거래소에는 그렇게 많은 물량이 계속해서 풀리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물량이 풀렸다고 한들 그 물량을 또 고래들이 받쳐주고 있는 모습들이 온체인 데이터 상에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자들이 그런 동향을 나타내는 온체인 데이터인데 역시나 장기 홀더들, 장기 보유자들 역시도 온체인 데이터 지표상으로 아직까지 온체인 데이터 지표상으로는 비트코인의 물량을 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오늘 온체인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장기 홀더들이 아닌 단기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손실 상태로 매도를 한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 최근에 중국발 규제로 인해서 온체인 데이터 상에 좀 이상 현상들이 포착이 됐지만 다행히 그러한 부분들을 고래들이 물량을 받아줌으로써 좀 단기 이벤트로 넘어갔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핵심적인 부분들은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는 단기 보유자들은 손실 상태로 비트코인을 매도한 그러한 부분들이 많지만 사실 저처럼 오랜 기간 동안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믿어왔던 장기 홀더들의 물량들은 아직까지 풀리고 있지 않고요. 양호한 상태로 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형을 좀 지금 현 시점을 드리자면 사실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의 이슈들이라든지 앞으로의 좀 가격적인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투자에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와 같이 이제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믿었던 장기 홀더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너무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만 지금의 시장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이 가상자산의 가치를 믿고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하는 큰 손들도 있고 또 기간 투자자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 시장을 함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중국발 악재가 열어 터지면서 과연 이런 악재들이 온체인 데이터상에 어떻게 반영이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분석과 스토리텔링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10월 상승장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은 11월에 있는 비트코인의 템루트 시행,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템루트는 식물의 고든 뿌리를 의미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단단한 기반을 다지겠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4년 만에 비트코인이 환골 탈퇴를 합니다. 어떤 점들이 달라질까요? 네 4년 만에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러한 업그레이드가 우리 시장에서 조금 좋게 작용을 해서 지금의 어떤 불안감들을 해소시켜 줬으면 좋겠다.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램들이 있고요. 일단은 이번 업그레이드의 핵심 같은 경우에는 보완성과 확장성이 강화가 된다. 이렇게 두 가지의 키워드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 계약이다라고 해서 기존에는 이제 이더리움과 같은 코인들만 가능할 것이다. 라고 했던 부분들이 비트코인도 가능하게 되고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비트코인은 지난 2017년 이후에 좀 4년 만에 업그레이드를 했던 만큼 굉장히 전 세계 이제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이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가 공식적으로 좀 승인이 되면서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거래 관련한 개인 정보들이 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효율성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중개인 없이 계약이 가능한 이런 스마트 계약을 통한 다양한 응용 시스템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좀 업그레이드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현실화되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에 관한 또 위상들도 다시 한번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군면에 올 수 있기 때문에요. 좀 업그레이드가 좀 잘 진행이 되고 좀 차질 없이 또 지연 없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마지막 올해의 호재로서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다만 이제 한번 다시 악재에 대한 뉴스를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강력한 규제를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후호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중국에서의 점진적인 이용 금지를 하고 있고요. 바이낸스는 현재 중국 내 거래소 비즈니스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OKEX는 중국 내에서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BHEX 거래소도 10월 16일 플랫폼을 영구 폐쇄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조치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암호화폐 조치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얻는 코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중앙정부에 관한 규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탈중화 관련한 코인들이 당연히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좀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가 탈중화 거래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유닛스업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기준으로 24% 그리고 스시스업은 18%나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후에 좀 자세하게 좀 다뤄볼 건데 사실 이런 디파이에 관한 것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언제나 좀 관심이 많았었던 부분인데 마침 또 이번에 중국이라는 중앙정부에서 가상자산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를 좀 심하게 계속해서 좀 날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너무나 애석하게도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오히려 이런 탈중화 거래소들이 조금 더 부각을 받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번에 또 한 번 이렇게 부각을 받은 만큼 이 부분을 또 국면으로 삼아서 앞으로 또 이러한 코인들이 추가적인 상승이라든지 또 이러한 거래소들의 발전까지도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 디파이 거래소에 관한 관심들은 계속해서 좀 가져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디파이 대표격 코인들이죠. 유니스왑과 스시스왑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관들이 계속해서 담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러한 통계 자료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표코인 말고 어떠한 코인들에 투자를 해야 할까? 어떠한 또 알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이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선택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큰 손들을 좀 따라가면은 그만큼 좀 승률이 높아지게 되죠. 과연 이제 기관 투자자들, 고래 투자자들은 어떠한 코인들에 좀 투자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조금 승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크립토벤처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는 기관 투자자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이 크립토벤처들 중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5개의 크립토벤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5개의 크립토벤처가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코인은 어떠한 코인이까를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부동의 1, 2인은 역시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었고요. 역시나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기관 투자자들 크립토벤처에서도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들은 이 5개의 크립토벤처에서 디파이 코인에 대한 투자를 좀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방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우리는 디파이 거래소, 디파이 코인들에 관해서 좀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기관 투자자들 역시도 이러한 디파이 코인에 관한 투자를 실제적으로 아끼지 않고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 역시나 대표적으로 또 언급이 되는 코인이 있죠. 유니스압이 또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담고 있는 코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어떤 통계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스시스압 역시도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담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공교롭게도 유니스압과 스시스압에 관한 시세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크립토벤처들에 관한 투자를 살펴보니까 크립토벤처들도 유니스압과 스시스압에 관한 그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어느 정도의 물량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핵심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스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중앙정부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시장이 흔들렸을 때 되려 반사 이익으로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코인이기도 하고 사실 유니스압 거래소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확장성과 또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거래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유니스압에 관해서도 또 앵커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확실히 저는 이제 NFT가 한창 핫했었는데 그 다음 메타가 어떤 걸지를 제일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 다음 메타는 디파이가 아닐까. 그리고 그 대표적인 코인으로서 유니스압 그리고 저는 유니스압이 올 초 대비 몇만 퍼센트 상승을 잃었거든요. 그 부분에는 또 기관들이 담고 있기 때문이고 확실한 이제 디파이로서의 강점이 있지 않나. 다만 이제 SEC 측에서 유니스압 조사에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좀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SEC 측에서도 눈을 돌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계속해서 좀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코인인 것 같아요. 네 역시나 이 디파이 관련한 코인들을 우리가 정말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좀 주목을 해보고 앞으로 방송에서도 좀 계속해서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부각을 받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까지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야다라고 하는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한 번 같이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함께 디파이 관련 코인들까지 한 번 다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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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